밴드가 아무도 안올라오더라구요 그렇다는거는 아무도 못뽑는다 도전을 안했었어요 안했어요? 어 밴드가 아무도 안올라오더라구요 안돌아가냐 이거 가로로 못잡는거 조금 대각선으로 있을때 입질이 딱있더라 앞발이 왼쪽을 찍으니 앞발이 왼쪽을 찍으니 아이디어 두둥탑 앞발 옆발 딱 이렇게 멀리 던진단 말이야 꽂아뽑는건가요? 아닐텐데 아 자세가 안나오네 아파 콧잎 쟤 쌔 알 credit 공 sådan 미끄덕 땅땅 따닥 따닥 아 불타 안 모아 왜 너 안 모아 요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나이스 제발이 맞죠? 아무것도 못 뽑아서 신기해 신규야 신규야 신규 되게 신기해 꼽으셨네요 아이패드 아이패드 너무 신기해 어 이거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건 아닌가요? 아씨 아이 점점 내려가네 우와씨 사장님 미동도 없네요 스윈치네요 스윈치네요 워치네요 이거 이거 전에 뭐였지 전에 아이패드 자리 아이패드 자리였죠 아 워치 프로? 아 또 짜증날려고 그러네 하하하하 여기 있어 아들 어이씨 아 4번 워치 아 가슴이 아 아 안나오던걸 뽑아야돼 이거를 돌리고 돌리고 돌려서 추를 엉켜야되나 엉킨 다음에 넘겨야되나 센터를 잡고 추타일 쪽을 들썩들썩 들썩들썩 계속해가지고 엉킨 다음에 넘겨야되나 아 아 아 아 아 하나는 좀 엉킨 것 같은데 수 2개짜리는 조금 엉킨 것 같은데 한 번 엉키면 두 개가 안 보이죠 주 두 개가 아 여기서부터 어려워 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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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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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씨 아 여기서부터 문제야 여기서부터 수억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오 조금씩 아 안 돼 어깨 어깨 아 토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전에 다른 분이 걸어 놓고 한 20장 들어가 가지고 어깨 어깨 아 이게 어깨방이 안 되더라고 아 아 떨그면 짱 날 것 같은데 아 아 왜 타이에만 들어가냐 어 열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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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또 한 발이 저기 들어가 가지고 아 더 내려가라 좀 아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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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가드. 아, 두발 글쓰기가. 아, 흔대, 추우. 아, 왼쪽 발. 아, 더 안 들어가네, 왼쪽 발. 아, 오깨빵이 안 된단 말이야. 아, 좀만. 아, 돌겠네. 밖에서. 숄로. 앞쪽을 한번 긁어서 내려와 볼까. 아, 정면으로 갔어야 되는데. 그리고 올라오면서. 살살 와리를 쳐야겠다. 어. 탕탕을 쓸 때. 벌린 상태로 내려가게 해서. 아, 많이 갔다, 많이 갔다. 살사. 아,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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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아, 한발로 긁으라고? 네. 떨고 올 것 같아. 멈춰서. 아, 왼발로? 먼저 긁는 거야. 왼발부터 왼발부터. 안으로 쑤셔서 쓱 뜯고 들어갑니다. 어깨빵. 어깨빵. 오, 어깨빵. 우와, 이게 어깨빵이 되네. 무조건 안 될 것 같아, 근데. 야이씨. 오랜만에 안 나오는 거 도전했다. 안나오는거는 메인 젠장 젠장 아 젠장 아 뭐야 워치야 찾아볼게 워치네 이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도록 가운데 동그란 프로필 사진을 누르셔서 구독 한번 부탁드릴께요 항상 행복하시고 들어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